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.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.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.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의 이리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. 보라, 주 영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여. 진이 그 팔로 탓을 것이라. 보라,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흥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두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 이리오다. 아멘